자, 이곳에서 우리가 찾아가고 있는 중 안녕하세요! 웅짱TV의 웅짱! 안녕하세요! 아, 여유! 아, 여유! 근데 순간 당장 하나 해야 되는데 나와도 미워가 나고 있어 이게 진짜 작품형과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 저희는 지금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대학교에 마침 축제를 하고 있어서 지금 미호한테 약간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미호 한국 대학교 축제 처음이지? 어 예 네 배다 한국에 많이 나가야 돼? 야 좀 바뀌다 이 삼겹살을 많이 먹기만은 큰 그림인가요? 그렇지 우리 나중에 삼겹살 먹으려면 지금 열심히 걸어야지 그렇지 미호? 네 하우 제가 꼭 찍어 오늘 많이 고맙는데 맛있으셨지? 맛있으셨어 맛있으셨어 에이 야 개다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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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입장을 하게 될 텐데 우리들의 에너지로 다이나미 듀오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우 하우 하웅 하우 하우 아 하우 우리가 누구? 다이나믹 듀오! 반갑습니다. 다이나믹 듀오입니다. 안녕하세요! 미호, 대하 축제 어땠어? 와, 진짜 대박이었어. 이거 무료, 무료! 무료, 무료! 그냥 고수사 때였어, 무료! 그치? 정보했어요, 진짜, 진짜! 오늘 진짜 이게 원래 일정이었으면 더 오랫동안 놀았을 텐데 다음 우리는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이동합시다! 네! 우리 다음은 어디 갑니까? 삼쏘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삼쏘 갑니다, 삼쏘! 삼쏘! 삼쏘 갑시다! 까요! 삼쏘! 삼쏘! 응! 소고기? 소고기 쌈! 아, 소고기 쌈! 쌈! 우리 뭐 먹으러 가기로 했지? 삼겹살! 응! 삼! 응! 삼쏘지! 삼쏘지! 왜! 예이! 왜! 왜! 왜 몰랐어요! 왜 몰랐어! 왜! 삼겹살에는 뭐? 소주! 오케이! 삼겹살은 소주지! 무릎 갑시다! 무릎 갑시다! 으아아! 으아아! 에이! 아저씨 나이가 아저씨 맛있다 맛있다 재밌어 축제 재밌었어요 이번에는 그런거 없대 아빠 한잔하고 계세요 우리는 사람 아닌가봐 맥주 배웠어 배웠어 고맙게 고맙게 안하는걸 물어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오랜만에 돌려서 먹는거 배웠어 제가 다 가르쳐 왔어요 이상한 것도 많이 가르치고 알거든 한국만 다 알아둬 진짜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그때는 이거 배고파 냄새가 너무 냄새가 그래서 진짜 배고파요 아빠 좋아 아빠 좋아 이거 여기 갖추면 계속 타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드세요 우리 아빠 네 아빠 아빠 맛있게 드세요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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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람들은 귀찮은 쌈 쌈 이거 알아? 응? 이거 젓갈 알아? 몰라 쌈장 아니고 젓갈이야 젓갈? 타이틀 석자 네? 알아 석자 조금만 해 이거 맛있게 드세요 이번 여행에서는 첫 삼겹살이네 네 이번에는 삼겹살 안 먹었잖아요 이번에는 아직 안 먹었습니다 첫 진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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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이거 다이치 석자 진짜 맛있어 음 다행이네 바래나 이거 미소 다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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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다이치 진짜 잘 먹었어요 응 난 이거 메뉴는 아니지 약속이 오 오 오 우리 운동도 우리 운동도 우리 운동도 우리 운동도 형 완전 맛있는데 응 미어 버섯도 먹어봤어 어? 아니야? 버섯 먹어봐 그냥 먹어봐봐 그냥 그냥 뜨거 뜨거워 응 뜨거워 뜨거워 lange 코도 넣어도 되고 영이 마음처럼 그냥 아 그냥 아 되게 반을 속길 안 nove고 마늘 뭐 먹었어? 구운 마늘 놓어먹었어 우아 맛있어 맛있어 정말 맛있어요 맛있어 안 되네 안 되네 아 더 하나가 없어 이거 이처라요? 아니요, 이거 밖에 아, 이거 이처라 오케이 이거 또 깨졌다 잘 마셔 많이 넣어 감사합니다 깻잎 비슷한 게 있는데 시소라고 하거든 근데 그거는 맛이 달라 근데 나는 일본 가면 시소 못 먹었거든 근데 미호는 깻잎 못 먹어 향이 싫어 그러면 나는 시소 향이 싫어 사실 못 먹는 게 있는 건지 이거 이거 아니예요 얼만큼 줘야 되는지 물어봐서 언니가 수접해 줄게 이봐, 이봐 수접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또 준비형 여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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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 응, 많이 먹어 맛있어? 응 한국 말하는 게 신기한다고 하하하하 누가 먹어보고 진짜 한국이라는 거야 말은 진짜 잘하는데 생긴 게 딱 누가 봐도 일본 사람이긴 하지 여기 살아 여기 살아 멋있어요 한국 살고 여기가 여기가 다 싸고 안녕 잘 가 미호 하나 아니야, 잘 살아 우리 이거 맛있어, 양밥 응, 나무아 맛있어 미호 좋아한다 진짜 좋아했어요 과일키 석자 석자 좋아한다 마늘 마늘 역시 한국 사람처럼 못 자 이거 있으면 3점 없어도 되는데 근데 또 다른 맛이니까 아아 별로도 돼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먹고 있어 먹고 있어 응 먹고 있어 응 미호 엄청 걱정하고 왔어 엄마가 봐준다고 긴장했어 진짜 아리수수 아리수수 감사합니다 미호 같이 형탱단하고 찅도록 받으러 소원해서 아 아 언니 아 미호티비 미호티비 감사합니다 아 일단 내가 회사에 대맨 댄스하는 회사 에 언니도 이쁘더라고 마이상 이쁘다 오오 마이상 이쁘 데여 으아 그걸 뭐 받아주니까요? Hammer 나 이제 맘에 들어 수은이 잘 먹는 건 마음에 드는거야 옆으로 돌려서 예의 범죄는 너무 다행이네 다행이에요 영화, 드라마 이런 거 많이 버리고 그래서 저희 되게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보고 따라 하는 경우 영화 많이 보던가? 많이? 우리 엄마 아빠는 영화 잘 안 봐도 아 진짜요? 엄마 범죄도 씹었어. 내가 보였어. 엄마는 액션 시들이려고 이러고 엄마는 약간 닭다리 부수는 거잖아. 네, 감사합니다. 미워 보자. 아, 감사합니다. 차돌 김남찌개. 차돌, 중고기, 부위. 부위야. 아,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미워 다 있어. 잘 먹었어? 진짜, 진짜. 맛있었어? 진짜. 진짜 잘 먹었습니다. 천천히 걸어가고 있어. 진짜 잘 먹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지금까지 먹는 삼겹살 안에 제일 맛있었어요. 진짜.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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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지가 삼겹살이 진짜 두꺼워. 음. 이거랑 맛있어. 이게 뭐야, 이거. 이거 명이, 명이, 명이. 명이. 명이의 갈치 석자. 한국 사람인데? 이거 진짜 좋았어. 보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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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갈게. 응, 사서 갈게. 사서 갈게. 사서 갈게. 사서 갈게. 응, 사서 갈게. 사서 갈게. 떨어질 때쯤 되면 보내줄게. 이게 만족이야? 대박. 한국 여행 몇일째지? 일, 월, 하, 수. 아, 낯설게. 아, 낯설게. 아, 낯설게. 맞아, 맞아. 그 남은 3일. 앞으로도 무겁게, 재밌게 보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엘리넘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세용! 오, 같이 먹어. 오, 그렇지. 오, 같이 먹어. 오, 그렇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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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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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는 그중 말하지만 알았는데 아, 이거, 이거, 마크 선생님들이. 어, 눈물이 날 뻔해서. 아, 서로 잠냈다. 호내났다, 호내났다. 고등학생들이 내 아들 남았다고 호내났어. 진짜. 내가 꽃 잠갔다 아니다. 아, 내가 진짜. 아, 마크... 나는 그... 나, 진짜... 얘도 울어. 아, 진짜? 나 너무 애고 울어. 뭐 이렇게, 진짜. 고아님, 고아님, 고아님. 고아님, 고아님. 누구 아이디어 있는지 몰라서. 누구겠나? 근데 신기한 게요. 우리 안내해준 그 이모님이 제 얼굴 보자마자 어? 공장장님? 내 얼굴 보자마자 공장장님 만나러 왔죠? 내려보고 딱 언니 보자마자 어? 공장장님. 안녕하세요, kirma님. 평소에 하면 고아님. 고아님, 고아님. 고아님. 고아님.